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계속 손실을 보다가 마지막 투자 금액 문화에 올인했다가 박살났죠? 예 저는 이제 일 끝나고 녹아다 끝나고 이제 네 이제 쉬고 있는데 문화 볼 때마다 진짜 뭐 답이 안 나오네요 이건 진짜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문화에 올인했는데 와 이제 총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일원이 되고 상패가 되니 다른 거 이제 투자도 못하겠고요 이제는 열심히 녹아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